어찌됐든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게 미래가치로 보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규모의 경제가 있어야 되죠? 똑같아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란 인모델링은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요. 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지금 두 군데를 보셨는데 각각 중림동, 공덕동 보셨네요. 어떤 이유로 보셨을까요? 제가 이 근처에 오래 살았고 공덕 인근에 네, 거주하기가 괜찮은 것 같아서 그러세요. 그래서 거주 겸 투자 목적이시니까 거주도 편리하면서 미래가치도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다는 바람 보내주셨는데요. 자세하게 대표님하고 통화해 보시고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네. 자, 하나 꿈의 그린이랑 중림동에 있는 삼성사이버 지금 보고 계시는데 먼저 답변부터 드릴까요? 먼저 결론부터? 네. 하나 꿈의 그린도 좋지만요. 네. 실 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중림동 쪽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자, 하나 꿈의 그린. 지금 여기는 지금 여기가 평지고요. 그렇죠? 네. 그 다음 입지가 상당히 좋죠. 지금 공덕역이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4개 노선이 지나가죠, 이쪽에. 그렇죠? 네. 그래서 교통 여건이 상당히 좋고. 바로 이제 건너편에 보면 이제 아이언누타운이 있고요. 또 인근에 뭐 공덕 6구역이라든가 공덕 1구역, 재개발, 재건축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여기는 좀 세대수가 좀 적죠? 네. 세대수가 적고요. 자, 그 다음에 중림동에 있는 삼성사이버 한번 볼게요. 중림동에 있는. 네. 자, 중림동에 있는 삼성사이버 같은 경우에는 좀 세대수는 아까 하나 꿈의 그림보다는 좀 많죠? 여기는 약한 700세대, 아까 꿈의 그린은 약간 200세대가 좀 못되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어때요? 서울역이 바로 옆에 있네요? 서울역이? 네. 자, 그 다음에 충정도역도 있고요. 뭐 2호선, 5호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도심하고 또 인접해 있죠? 네. 도심으로 가기가 더 낫잖아요? 네. 도심과 인접해 있고.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 꿈의 그린 입지는 상당히 좋아요. 네. 입지는 상당히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통여건도 상당히 좋지만 일단은 단점은요. 세대수가 적은 거예요. 세대수. 네. 자, 어찌 됐든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게 나중에 미래가치로 보고 이제 내가 어떤 미래가치로 보고 이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런데 그러면 여기 삼성사이버라든가 아니면 꿈의 그린이라든가 나중에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시간 지나면.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행법으로는 재건축은 어렵고 리모델링을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똑같아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나 규모의 경제가 있어야 되죠? 네. 그렇죠? 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200세대 리모델링하는 것보다는 여기 700세대 리모델링하는 게 규모의 경제가 더 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향후에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삼성사이버 아파트가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우리가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나중에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아파트 시공사를 뽑아야 되는데 아파트 그러면 아파트 짓는 이제 건축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건축비가 들어가는데 200세대 짓는 거랑 700세대 짓는 거랑 평당 건축비가 틀리겠죠? 그렇죠? 사업비가 틀릴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은 규모의 경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리모델링을 염두에 두면 일단 규모의 경제가 좀 틀다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건 주변에 개발 호재가 있어야 가격이 오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뭐 이제 여기 아까 그 하나 꿈의 그림 같은 경우에도 뭐 입지는 상당히 좋은데 여기 지금 삼성사이버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얘기는 들으셨을 거예요. 서울역 부근에 여기 북부역세권. 예. 얘가 지금 바로 옆이죠? 예. 그러니까 이쪽에 중림동. 그다음에 이쪽 아래쪽이 이제 서계청파. 그렇죠? 예. 서계청파. 자, 이 지역이 있는데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이쪽 쪽 같은 경우는 앞으로 강남의 코엑스 같은 업무 시설, 판매 시설, 상업 시설이 앞으로 들어서죠? 그렇죠? 예. 그럼 이제 강남의 코엑스와 같은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주변의 개발 호재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많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쪽에 판매 시설, 상업 시설, 업무 시설 들어서게 되면 주변의 여건도 좋아지고, 주변 환경도 좋아지고요. 그렇죠? 예. 주변 환경도 좋아지고 개발 호재들이 있으니까 인구가 유입되고 그럼 가격이 더 오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럼 그래서 지금 용산 내에서도 북부역세권 개발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 북부역세권 개발이 내년도에 착공이 들어가거든요. 내년에 착공이 들어가게 되면 가장 수혜를 받는 지역이 어디냐. 이 주변 지역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중림동 바로 옆에 있고 아래쪽에 석유총파, 이 지역들이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향후에 리모델링은 똑같아요. 꿈의 그린도 리모델링, 삼성사이버도 리모델링인데, 그렇죠? 리모델링도 삼성사이버가 훨씬 더 유리하고. 그런데 리모델링뿐만 아니라 리모델링 플러스, 나중에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은 어디예요? 이쪽이잖아요. 예. 중림동 쪽. 그래서 시청자님, 이 두 개의 아파트 중에서는 꿈의 그릇, 입지는 상당히 좋지만 앞으로 미래가치를 봤을 때는요. 이 중림동에 있는 삼성사이버 아파트로 매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4. 5. 5. 6. 5. 6.